네, 제한법에서 예고한 대로 이번부터 중단한 지가 오래됐는데 바라승화제를 다시 이어서 108문까지 완계를 향해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일이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서 내달리는 것 같고 지난번 세월 돌이켜보면 참 허무하고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 그래서 미래라고 하는 있지도 않은 그런 시간을 향해서 이렇게 다른 박질하고 거기다 모든 걸 걸고 우르르 몰려가도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죠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지금 우리의 존재와 더불어서 진행되고 있는 이 시간을 맞이하고 보내야 하는지 모른 채로 그냥 헤매거나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는 게 이렇게 더 바빠지는 것 같은데 더 덧없이 느껴지는 거겠죠 겸에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보면 결국은 부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을 수 없고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보셨나 다시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놈이 무엇인가 이 세계가 이렇게 있는 것 같고 이 세계 속에 이렇게 보잘것 없고 초라한 먼지만도 못한 몸통이 하나 끌고 죽음을 향해서 점점 더 바짝바짝 다가간다는 것이 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보면 그럴 때도 역시 부처님이 가르쳐 보신 내 마음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을 참고하고 이것을 깨닫는 길로 나아가야겠구나 이것 이외에는 다 부질없는 일이고 내 것도 아니고 결국은 꿈속에서 헛된 것들에 쫓기고 또 탐하고 하면서 몸부림치는 것에 지나지 않겠구나 이런 자극도 듭니다 제가 전에 했듯이 바라승화제 80일 80이 나눠드린 한 페이지의 글을 같이 낭송해보고 시작하자고요 바라승화제 80일 생로병사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생로병사는 근본 문명인 자타의 분별 그 착각으로 인하여 벌어진다 이렇게 생겨난 자아는 필연적으로 탐지인의 마음을 일으킨다 용락을 구하고 용락이 채워지지 않으면 가래가 해소되지 않는 불만족에 화가 치밀어 공격적인 심리와 행동을 표출하기도 한다 이 탐지인치로 점철된 생로병사의 모든 과정은 중생들에게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안긴다 삼계의 욕도에서 가장 드물고 귀한 일은 용례로부터 벗어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다 이 해탈자들을 알아안이라 한다 응공 다시 말해 진실로 공경과 봉양을 받은 만한 분이다 왜일까 생로병사 모두가 무명에서 연기한 것임을 깨달아 자아의 미망 무명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자아에서 해탈한 자만이 참으로 고귀한 성인이요 만인이 귀하여 공경심으로 해탈의 법을 배울 만한 진실한 스승이다 연기를 깨달은 성인에는 부처님과 독각이 있다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수행의 길에서 안욕다라 산맥산보리심을 시종 견제하는가 혹은 그러지 못하고 자기 해탈만을 구하여 그 목표를 이루었는가에 따라 일체 중생을 생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돕는 위없는 스승 부상사 부처님이 되느냐 널리 중생을 제도하지 못하는 독각이 되느냐가 판가름 나는 것이다 법계에서 가장 크고 운만한 서원이란 일체 중생을 삼계육도에서 윤회하며 받는 한량없는 고통으로부터 건지는 것임이 분명하다며 부처님 전에서 이 보살의 서원을 굳건히 하는 초발심으로 수행을 시작해야 하고 바야흐로 삶 전체가 그대로 한량없는 고통 속의 중생을 돕는 보살의 원행으로 이루어져 가야 한다 우명 이전의 중생의 본래 마음이 그대로 부처이며 일체의 본성을 꿰뚫는 반야의 지혜와 안팎을 채우고 남는 대자 대비로 가득하다 누구든 자아의 환상을 스스로 버리고 그 자리에서 바라는 이 지혜와 자비심으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이 다 함께 이 끝없는 생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다 참으로 슬기롭고 착하게 사는 것이 대해탈의 법이자 구경열반의 도이다 이 글이 어려우세요? 그래도 그동안 계속 불법을 공부하고 범언을 듣고 해오신 분들은 어렵지 않고 아주 함축적이고 잘 정리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주의 끝이 어디예요? 우주의 끝 안 보이세요? 한번 봐보세요 이쪽으로 가르쳐 볼게요 끝을 봐보세요 우주의 끝에 뭐가 있어요? 대부분 안 보인다고 생각하시겠죠? 우리의 육안 우리 몸에 달린 눈은 빛이 있는 데서 그 수정체를 조정해서 보려고 하는 피사체의 거리를 맞춰가지고 거기에다가 주위를 집중해서 그 피사체에서 반사되는 빛을 봅니다 그리고 그걸 봤다고 생각해요 눈이 본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눈이 보는 게 아니고 눈을 통해서 눈보다 더 뒤에 있는 무엇인가가 보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이 천불전 불탄을 보면 거기 이제 빛이 거기까지 밖에 가지 못하고 막혀 있으니까 그 뒤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마음의 눈 그러니까 이 육안 말고 뒤에서 진짜 보는 그놈은 그 뒤를 볼 수 있어요 주위를 집중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보려고 하면 이 빛이 거기로 통과하지 않으니까 뒤에 것이 안 보인다고 해도 내 두 눈이 그 수정체가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것보다 더 멀리 있는 것을 보느라고 훨씬 더 이게 얇아진다고 할까 여기 말고 이제 저 백미터 밖을 본다 한 십키로 밖을 본다 천키로 몇만키로 밖을 본다 저쪽 지구 밖을 본다 혹은 몇억 광년 뒤에 우주의 어떤 지점을 본다 혹은 우주의 끝을 본다 뭐 하면 역시 똑같이 그렇게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그게 마음이 그 눈의 수정체나 이 두 눈동자의 각도를 조정해서 거기를 초점을 맞춰서 보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만히 그 끝을 보면은 이제 뭐가 보인다기보다는 보는 현상 내가 이것을 보고 있다는 내 마음의 움직임 이것을 스스로 자극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다 자기 마음으로 만든 공간을 혹은 그 공간 안에 무엇인가를 자기 마음이 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소리 가지고 해보면 더 쉽게 그런 느낌이 올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무슨 이 소리를 들어봐요 이거 귀가 듣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귀를 맞고도 이 소리를 상상을 해보면 안에 무엇인가가 그 소리를 내고 또 그 소리를 듣잖아요 안에 무엇인가는 내 마음이에요 안에 그 소리는 여기서 나는 소리와 다르게 내 마음 안에서 나는 소리고 그 소리를 듣는 것도 내 마음이고 그 소리를 처음에 맞는 것도 내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내가 뭔가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전적으로 마음 안의 현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귀를 통해서 실제로 서로 들리는 이런 소리를 듣는 거 역시 이 어떤 때는 소리가 분명히 났는데도 불구하고 못 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주의가 거기 집중되지 않아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이 주파수 소리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진동이 우리 청각에 감지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주파수가 사람의 경우에는 20Hz에서 2만Hz 사이의 소리만 들을 수 있고 그걸 벗어나버리면 못 듣는데요 얼마 전에 지진을 미리 감지하는 동물들을 관찰해 가지고 만든 동영상을 봤는데 어떤 건물에서 개가 있다가 갑자기 쏜살같이 건물 밖으로 뛰어나가요 몇 초 뒤에 지진이 나고 여기저기 막 선반에 있던 물건들이 다 떨어져 내려요 사람들은 그제서야 이제 반응하고요 어디로 숨지 어디로 도망가지 막 하고 웡좡하는데 근데 개한테 무슨 어 초능력이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개가 이 실제로 이제 사물이 흔들리는 소리가 나면서 흔들리는 이 주파수보다 더 먼저 일어나는 저주파나 혹은 이제 고주파의 그 소리를 감지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그 그 소리가 미리 나니까 몇 초 전에 그 소리를 듣고 혹은 이제 지진이 어느 지점에서 날 때 그 진앙지에서 처음에 무슨 조짐이 이제 어떤 사람은 감지할 수 없는 어 파장의 소리를 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소리들을 뭐 쥐나 어디 이제 지진이 나는 지역에서 지진 났을 때 도망치는 많은 야생동물들이 미리 감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소리를 듣는 것이고 그 소리를 어 귀로 듣는 거죠 사람은 이 우리가 귀라고 말하는 이 유기 이걸로 듣지만 동물들도 그렇고 어 또 어떤 것들은 이제 예를 들어 뱀 같은 건 귀가 없잖아요 이 눈의 피부로 이 공기의 진동을 감지한다는 거예요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어떤 소리를 느낀다는 거예요 저한테 가가지고 막 하면 도망가거든요 소리를 못 듣는다면 따로 반응이 없을 텐데 그 소리를 감지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이 꼭 귀를 통해서 귀가 듣는다기 보다는 귀를 통해서 그걸 듣는 어떤 영적인 마음이 이렇게 중생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소리를 감지한다는 말이죠 어떤 때는 어떤 때는 귀를 통해서 우리가 소리라고 인지하는 이런 소리로 듣지만 어떤 때는 이제 주파수를 벗어나서 우리가 소리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다른 형태의 어떤 것을 감지하기도 감지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든 저러든 모두가 다 소리를 듣는 그 마음으로 또 이 마음에서 벌어진 이 공간 공간 혹은 대상 세계에서 무엇인가를 보고 듣고 하는 것이란 말이죠 자 왜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결국 우리가 이 몸뚱이를 가지고 3차원의 공간 속에 존재하고 또 이제 시간을 향해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고 과거를 떨치고 점점 미래로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몸뚱이가 재기능을 못하고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존재가 그렇게 3차원 4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4차원 시간에 그 금에 걸려가지고 죽는 거죠 근데 이것을 벗어나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를 상정을 못해요 상상을 못한다고 아까 우주의 끝을 상상을 못하듯이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선 차원의 것은 우리가 인지하거나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 마음이 뭐냐 하면 그걸 다 어떤 이미지를 가진 것으로 시각적으로 상상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상상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닌데 그게 상상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어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한다 그럼 없느냐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 이렇게 흔히 얘기할 때는 대상적인 혹은 객관적인 이 시공간 안에서의 어떤 존재만을 있다라고 여기고 그러다가 그게 이제 형체가 변하거나 다른 것으로 변하거나 안 보이거나 안 들리거나 하면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차원에서 무엇이 있고 없고 이렇게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절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더덥고 괴로워요 반야심경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중생이 겪는 모든 괴로움은 무엇인가가 있어서 괴롭거나 혹은 없어서 괴롭거나 이것뿐이거든요 좋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어져 버리니까 괴롭고 또 싫은 것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있으니까 괴롭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여기 있는 것도 사실은 있지 않고 없는 것도 없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이다 이것을 바로 보는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세기곶 공이고 공이곶 세김을 조견하는 거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색수상행식 오온으로 벌어진 것들을 다 잘 보면 그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대로 없는 것이어서 그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 혹은 없어졌을 때 우리들한테 오는 그런 괴로움에서 총체적으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관여신미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우리가 이 시공간 속에서 무상함을 보고 그 속에서 있다 없다 분별하고 그로 하여 내 욕심으로 무엇인가를 집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없다고 생각하고 하면서 벌어지는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게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바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그것이 실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해서 고통에서 해탈하라는 것이 라는 말씀이죠 반야심경이나 금강경 강의할 때 여러분 그 3개 6도 28천 그 그림 많이 이렇게 나눠드리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새는 뭐 ppt인가 뭐 이렇게 여기다가 띄워놓고 그런 강의를 하면 훨씬 이야기가 쉬울 텐데 부처님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천안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일체 종지를 얻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눈으로 또 그 신통으로 이 모든 존재계를 다 보니까 이 존재계가 크게 나누면 6개 3개 3개 3개로 이루어져 있고 또 더 세분하면 천상과 또 아수라 인간 그리고 축생 악위 지옥 이 6개 3개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6개 3개에서 중생이 여기 태어났다 죽고 저기 태어났다 죽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걸 윤회라고 하잖아요 계속 오고 가고 가고 계속 순환한단 말이에요 이 길 위에서 6개 길 위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6도 윤회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3도 3개 6도에서 나고 죽고 하면서 고통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3개 6도는 중생들의 눈으로 볼 때 실제로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부처님의 지혜의 눈으로 보면 그게 없는 거예요 꿈속처럼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허상으로 그러니까 이 3개 6도에서 어떤 좋은 세계를 구하고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또 내가 거기서 좋은 나가 되려고 하고 그 중에서 엄청난 권력이나 부를 가진 그런 존재가 되려고 하고 그런 걸 구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발악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어리석은 일이고 결국은 자기 탐진체에 속는 일이고 결코 그렇게 해서는 고통을 벗어날 수 없다고 가르치신 거예요 부처님이 이제 3개 6도 이거를 이야기하신 것은 우리가 그런 세계에서 그렇게 꿈에 속고 있으니까 거기서 벗어나라고 그런 얘기를 하신 거라고요 사실은 부처님이 열반의 길만을 가르치시고 이 세계가 어떻게 생겼느냐 또 누가 만들었느냐 이 세계가 영원한 것이냐 그렇지 못한 것이냐 뭐 이런 것 따위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려고 했거든요 이런 건 다 희론이라고 생각으로 알 수가 없는 것인데 그걸 막 생각해가지고 답을 구하니까 그걸 답을 구해도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일 열반을 얻는 일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걸 아시고 그런 건 희론이니까 그런 희론에 빠지지 말라고 가르쳐주는 대로 수행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잘 납득을 못하니까 우리 중생들의 눈높이에서 이 세계가 과연 어떻게 생겼는가 이 세계에 어떤 단계가 있고 그런 단계에는 어떤 중생들이 태어나 살아가는가 이것을 이제 펼쳐 보이신 거죠 이 3개는 이 3개는 결국 이 물질 세계 그리고 정신 세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물질 세계를 욕계 세계라고 말할 수 있고 비물질의 세계 정신의 세계를 무색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색계가 훨씬 내면적인 세계고 이렇게 이제 세계 공간 물질 세계로 벌어지기 이전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 높은 무색계의 세계는 자기 마음 안으로 깊이 침잠에 들어갈 때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눈을 떠 가지고 이 공간을 보고 그 공간 속에 또 이런저런 세계가 있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어떤 상황이 있고 그 세계 속에 또 나라고 하는 어떤 몸중이를 가진 혹은 좀 미묘할지라도 어떤 덩어리를 가진 자기 이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다 이제 이 정신 세계에서 떨어져서 물질 세계 3개 그리고 또 이제 그 밑에 있는 욕망 성적인 욕망을 가지고 음향 속에서 수없이 많은 대립과 갈등과 뭐 그런 것 속에서 애증을 애증의 마음을 내고 거기서 진심 혹은 탐심을 놓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욕계 이것이 이제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세계는 네 단계가 있어요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이렇게 초선천은 이름이 범자가 붙어 있어요 범보천, 범중천, 대범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범자는 청정하다 그 말이에요 뭐 뭐가 그냥 깨끗하다는 말이 아니고 성적으로 청정하다 이 말이에요 저 범으로 하면 브라우마 차리야 그리고 그 성적인 청정함을 이루어서 이제 더 이상 성욕을 일으키지 않고 남녀를 떠나가지고 그런 훨씬 더 깨끗한 그런 존재가 된 것이 범천이라고 근데 이제 그 범천 위에는 또 광천이 있어요 소광천, 무량광천, 광과천, 광음천 이런 광자 들어가는 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빛의 세계예요 성적인 청정함을 이룬 이 육신이라도 우리 같은 이렇게 구체적인 물질이라기보다는 거의 빛에 가까운 그런 몸을 가진 그런 신들 그리고 세 번째 삼선천은 깨끗한 정자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빛보다도 훨씬 더 순수하고 깨끗한 뭐 아스트랄체라고 말하는 그런 몸을 가진 그런 신들이 사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천은 뭐 선견천, 선연천, 색구경천 막 이렇게 착하다는 글자가 많이 붙어 있고 색구경천은 이제 그 색개천, 사선천에서도 맨 위여서 이제 구경천이라고 말하는데 인도 말로는 마에수라 천이라고 하고 이 사선천 가운데 맨 위에 다섯 천상만 탐진을 완전히 떠난 존재들이에요 그 천상을 불교적으로는 아나함천이라고 한다고 아나함이란 말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이하의 세계로 낮은 세계로 다시 윤회하지 않는다 거기서 아라한이 돼가지고 그 생을 마치면 그냥 해탈하는 그런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나함과를 이룬 존재들만 그 천상에 가서 태어난다고 근데 그 밑에 천상은 다른 그런 과위를 이루지 못해서도 선업을 쌓고 또 이제 마음을 고요히 할 수 있으면 누구든지 가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천상이에요 불교 몰라도 돼요 어쨌든 이 아나함천까지가 세계천이고 그 범천 아래로는 욕계천이 벌어져 있는데 욕계천은 여섯 천상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 세계천 초선, 이선, 삼선, 사선천 이 넷을 더 세분하면 열여덟 천상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위에 무색계천 네 천을 합하면 24천이죠 아니 22천 그리고 이제 욕계천이 6천이니까 다 합하면 28천이란 말이에요 욕계천 성욕을 가진 중생들은 마왕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이 마가 마도 똑같이 이제 천상의 천신인데 성욕을 가지고 그 성욕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중생들의 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서 더 높은 천상에 태어나려고 하거나 이 삼계 6도에서 아주 해탈하려고 하면 그걸 방해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의 특징이 수행하는 사람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선정에 못 들어가게 혹은 해탈하지 못하게 그래서 이제 말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지 마왕도 상당히 높은 욕계천왕 중에서는 제일 높은 천신이란 말이에요 이 마왕이 된 것이 자기가 성적인 그런 쾌락을 추구하기보다 다른 존재를 그렇게 쾌락을 즐기고 살아가게 하는 걸로 만족해 자기는 누가 거기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만족해 그래서 이제 유혹도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순수한 그런 욕망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아래로 화락천 마의 천은 다른 말로 타화자재천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의 성적인 쾌락을 자기화해 그냥 타화자재천이라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화락천이 있고 그 밑에 도솔천이 있고 그 밑에 야마천이 있고 그 밑에 재석천이 있고 그 밑에 사왕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왕천으로부터 점점 얼마나 성적인 초월이 이루어지느냐 성욕에 탐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더 높은 세계로 올라가는 거죠 성을 완전히 벗어나면 범천에 가서 날 수 있게 된다고 그리고 그 범천의 즐거움 이것은 선정에 들면 자기가 알 수 있어요 선정에 들어갈 수만 있으면 죽어서 이제 그 천상에 가서 태어나게 되고 죽지 않았어도 수행하다가 마음이 일념이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없어지고 막 마음을 어디에 집중하려고 하지 않아도 집중이 딱 이루어진 그런 상태 이게 되면 초선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 상태의 그 편안함 고요함 이런 것이 범천이 항상 누리는 그런 선열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도 아 이거 너무나 편안하고 좋다 이런 집착이 있는데 그것까지 없어지면 이제 그 다음에 환희심이 일어난다고 이런 환희심은 사람들이 살면서 마약을 한다든지 술에 아주 기분 좋게 진탕 취한다든지 막 그랬을 때 느끼는 그런 쾌락 이거보다 훨씬 더 전체적인 쾌락이에요 심지어는 성적인 쾌락 완전한 그런 쾌락의 극치 상태의 그런 쾌락보다 훨씬 더 전존재적인 쾌락이에요 그런 오르가즘 같은 상태가 있어도 마음은 완전히 딴 곳에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전체적이지 못할 때는 근데 이제 이선천에서 느끼는 그 PT 환희심 이것은 심신을 완전히 다 관통한다 다 완전히 싸는 그런 환희심이에요 어쨌든 이제 그런 선정에 들어가면 그걸 느끼게 되고 그것은 이선천의 신들이 언제나 누리는 그런 즐거움이라는 말이죠 근데 여기에도 이제 집착이 있으니까 그걸 못 벗어난데 집착을 버리면 이제 행복감 와 이거보다 더 좋은 상태는 없다 더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완전한 만족감 뭐 그런 것이 있는 숙하라는 게 있다고 그게 이제 삼선의 선열이에요 그거를 선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금이라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만 그 천상에 가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그 마음하고 연결된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런 선정의 상태에 들어가면 그런 천신들이 누리는 그런 심경을 똑같이 증언할 수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삼계육도 이것을 살펴보면서 느껴야 될 건 알아차려야 될 건 뭐냐면 이 모든 게 다 우리 마음하고 연결된 거로구나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무색게 신들의 그런 심경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새끼 신들의 심경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욕계 천신들의 심경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천상을 떠나서 우리는 이제 땅 위에 인간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세계에 난 중생들은 대체로 이제 반쯤은 괴로워요 어디가 불편해도 불편해 항상 불만족스럽고 그리고 어쩌다가 이제 그럼 불만족이 해소됐을 때 잠깐 잠깐씩 즐거움을 느껴요 그렇게 이제 중생이 인간이 이 인간 세계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은 다섯 가지가 있잖아요 오욕락이라고 하죠 욕망을 통해서 그 욕망이 해소될 때만 그런 즐거움을 느낀단 말이에요 뭐가 오욕락이에요? 식욕 재물욕 성욕 수면욕 명예예요 이 다섯 가지가 오욕락이죠 이런 게 항상 먼저는 그 가래의 느낌으로 일어나요 욕망이 뭔가 나한테 없어서 불만족스럽고 목마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이제 목마른 사람이 물 한 잔 얻어가지고 마시듯이 그때 아 시원하다 아 이제 살겠네 이렇게 느끼는 그런 즐거움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인간이 누리는 이 욕락이 다 그렇게 사실은 욕망에서 기인하는 거고 아무리 그게 대단하다고 해도 결국은 욕망이 해소될 때 잠깐 느껴지는 그런 카타르시스에 불구한 거예요 참 비참한 세계죠 겨우 그런 거나 추구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반곳 반낙의 중생이라고 해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 세계의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부처님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실 때 반드시 인간계에 태어나시지 천상이 태어나지 않으세요 천상에서 준비하고 계실 때는 반드시 도설천에 가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 인간의 몸을 놔둘 때 인간 세계로 내려오신다고 그러니까 저 아나암천 그러니까 색구경천 뭐 이런 데 있는 천신보다도 부처님이 훨씬 더 이 마음에 대해서 자제한 분이고 충분한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이 우주를 통찰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이 인간 세계를 선택해서 이 속에서 반고 반낙 속에서 괴로움을 절실하게 느끼면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충분한 중생들을 교화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천상의 신들은 항상 즐거우니까 왜 우리가 불법을 수행해야 되지 여기서 왜 벗어나야 돼 그거 모른다고 죽을 때나 괴로움을 무상함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다행이죠 그래도 중간적인 그런 위치에 있어서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부처님을 만날 수 있고 부처님의 법을 들을 수 있고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의지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게 그리고 이 모든 괴로움이 자기 욕망에서 기인하는 거고 부처님은 그 욕망을 따라가지 말고 그 욕망을 극복하라고 그 욕망이 없는 상태가 우리의 본래 상태고 그게 열반의 상태고 그게 훨씬 더 편안하고 좋은 상태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부처님을 이옥존이라고 부처님의 법을 이옥존이라고 하잖아요 욕망을 떠나는 가르침이라고 그리고 그 욕망이 가래의 성격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안 채워지면 화가 나요 그 불만족스러운 느낌이 화로 드러난다고 그래서 꾹꾹 참으면 다행이지만 터뜨리면 다른 사람한테도 엄청 피해를 끼치게 되고 악업을 짓게 되잖아요 그 과부를 또 자기가 받아야 돼요 계속 이 탐심과 진심만으로 세상에서 별짓을 하고 뭐가 되고 어떻게 살아도 이 고락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본적으로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욕망을 버리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욕망에 쩔어 있지만 욕망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인간이니까 부처님이 인간 세계에 오신다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게 정말로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욕망의 뿌리는 뭐예요 다 자아가 있어서 저 좋으려고 뭘 구한다고 부처님이 이 자아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 보이신 거예요 그게 이미 깨달으신 분이지만 그걸 깨달아 보이시는 거죠 그리고 그 자아를 벗어나는 법을 자기로부터 해탈하는 법을 가르치신다고요 우리가 자아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그냥 자기 생각일 뿐이고 자기 마음이 어쩌다가 착각으로 만들어낸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자아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저 사람 저렇게 하고 그래서 세상에 일들이 이렇게 벌어져가고 그런 게 아니고 이 모든 게 다 연기의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 세계가 벌어진 것도 2년 따라 그렇게 된 거고 이 사람 저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도 다 과거의 인연들이 합해져가지고 이런 행동들이 일어나고 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이런 걸 우리가 당해야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자아가 딱 생겨나면 그 자아에 반드시 달라붙어 있는 게 그 자아의 이제 그 성질 본성은 아치예요 어리석은 생각이야 자아가 없는데 착각으로 아 나 여기 있어 이게 나지 이렇게 이제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문명으로 이걸 아치라고 해 그런데 아치가 생기면 즉시 아, 애, 아, 집, 아, 만이 생겨요 이 자아가 한 번 생기면 이게 안 깨지려고 해요 죽고 싶은 사람 있어요? 다 안 죽으려고 한다고 어떤 때 사람들이 이제 죽고 싶어 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잖아요 자살을 계량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도 자기가 좋으려고 하는 자기가 자기가 있으니까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치가 생기면서 그 아집이 생기는 거라고 그걸 깨뜨리려고 하면 되게 어려워 부처님도 어렵고 자기 스스로 그것을 그냥 억지로 깨뜨리려고 하면 정말 어렵다고 그런데 아주 힘들이지 않고 단숨에 그걸 깨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반야의 지혜예요 잘 보는 거 잘 보면 이게 없는 거야 그냥 생각일 뿐이고 자기가 만든 이미지일 뿐이고 바로 이놈이 우리를 그동안 이렇게 고생시키고 이렇게 어리석게 살게 만들고 이렇게 욕심이나 화에 쩔어서 이렇게 못난 짓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오게 만든 원흉이란 말이에요 이 자아를 보고 이 자아가 사실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이 모든 게 다 연기일 뿐이로구나 연기 연말의 그런 과정일 뿐이로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 이것이 이제 부처님이 이루신 일이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해탈의 길 그리고 열반 본래에 있는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그 마음이 불생불멸하고 본래에 움직임이 없고 언제나 청정하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는 길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자아가 생겨나면 항상 이게 나와 나 아닌 것이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이니까 나와 나 아닌 것 남과 자꾸 비교한다고 여기서 생기는 마음이 아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만이라는 말은 자기가 사실은 먼지 같은 존재이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볼품없는 너무나 못난 그런 존재인데 안 그런 척하는 마음이 이게 집착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아닌 척 막 포장하고 속이고 뭐 꾸미고 막 해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순순히 그렇게 그 사람을 이제 아주 대단하다고 막 시켜세워주고 존중하고 그러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 반대예요 사실은 그렇게 잘난 척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이 속으로는 무시해 그리고 경쟁 상태로 상대로 여기고 그 사람을 헐뜯고 무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를 내세우고 막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를 피하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줄 줄 알아요 다 실패하는 어리석은 노력이죠 그리고 그 반대는 이제 속으로 자기가 대단치 않은 존재고 자기보다 뛰어난 존재가 훨씬 많다는 거 이걸 느끼니까 열등감이 항상 있어요 열등감도 암안의 한 측면이거나 그 부분이에요 열등감이 심각하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살다가 가끔 그 사는 게 우울하다 이렇게 느낄 때 있잖아요 그 뿌리가 뭐냐면 다 자아의 열등감이 내가 대단하고 막 근사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이 몸통이 금방 이렇게 늙어가고 타고 태어나기도 이렇게 못나게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은 도처에 널렸고 또 새로 막 젊은 세대들이 훨씬 잘나가지고 막 자기들 세상이라고 어른들 무시하고 깔보고 그러니까 사는 게 행복하겠어요? 우울하죠 나이 들어갈수록 우울하고 이제 몸이 점점 힘도 떨어지고 쭈글쭈글해지고 못나게 변해갈수록 더 우울하다 젊은 사람들도 자아의식이 깨나가지고 사춘기 때나 혹은 아주 어려서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면서 열등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마음이 적을수록 이제 사실은 더 행복해요 편안하고 아주 어린 애기들이나 차라리 다 포기해버린 노인들이 훨씬 행복하다고 그런데 자아의식을 가지고 팔팔하게 막 세상에서 뭔가를 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막 하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훨씬 더 많은 열등감에 시달리고 그래서 사는 게 우울하고 행복하지가 않다고 요즘에 우울증이 굉장히 문제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사회 전체가 상당히 포편적이고 누구나 다 배제하지 않고 아우르는 그런 공동체 속에서 삶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살면 돼 자기가 좀 못 나서도 뭐 이렇게 저렇게 어울려서 그냥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현대사회는 너무 많이 존재들을 분별하고 또 타자화시키고 서로 비교하고 경쟁시키고 막 하니까 그 속에서 이 자아들이 편안하게 같이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아이들도 어린 애들도 막 친구를 왕타시키고 옛날에 우리는 어른들은 안 그랬잖아요 어릴 때 뭐 동네에 좀 다리 저는 애도 있고 눈이 안 보이는 애도 있고 머리가 엄청 안 좋은 애도 있고 막 그래도 다 그냥 어울려서 잘 놀고 잘 지내고 서로 챙겨주고 친구라고 생각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대사회가 이렇게 물량적으로 풍족하고 또 사는 게 쉬워진 그래서 평균 수명도 늘어나는 좋은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자의식에는 엄청난 부담을 폭력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자아를 잘 지켜야 돼 자의를 잘 지킨다는 거는 그냥 나를 내세우고 여기서 무너지지 말고 기를 쓰고 막 투쟁하고 내세우고 막 그러라는 말이 아니고 이 자아가 헛개비라는 것을 보아버려야 진짜로 가능해지고 편안해진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고등학생을 데리고 엄마가 왔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영특하고 훌륭한 애 같더라고요 그래서 칭찬해주고 여러 가지로 이제 불교 수행도 가르쳐주고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집에 돌아가서 얼마 안 있다가 그 아이가 엄마도 몰랐던 자기 어릴 때 그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지내면서 당했던 일들을 떠올려가지고 그걸로 봐 엄청나게 우울해하고 또 이제 엄마한테랑 주변에 폭력적으로 그렇게 대화하고 한다고 그런 연락을 해왔어요 제가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했더니 걔가 스님한테 간다고 했다가 또 안 간다고 했다가 간다고 했다가 결국은 나중에 엄마아빠만 왔는데 애는 안 왔더라고요 걔가 안 온다고 해서 안 올 것 같기도 해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아주 영특한 애니까 걔가 이제 그렇게 열등감을 가지고 이제 분노를 폭발시키고 했던 이유가 자기 육체적인 조건이 못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작고 힘도 없고 그래서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애들한테 맨날 얻어맞고 또 왕따당하고 했다고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낳아준 부모님이 이제 원망스러워서 부모님한테 막 그렇게 해대는 거죠 근데 내가 보기엔 전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키도 작지가 않고 평균 혹은 그 이상 되는 키고 근데 이제 자기 또래 친구들은 더 큰 애들이 많으니까 그런 애들하고 비교해서 자기가 작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또 이제 약간 그 화상을 입는 사고가 났었나 봐요 그게 이제 또 끔찍한 기억으로 각인되어 있었던가 봐요 아주 어려서 뜨거운 물을 이렇게 기어가서 애가 엎질렀다든가 그래서 이제 됐는데 그 상처를 치료하려고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엄마 나가라고 하고 이제 그 진료실 안에서 그 수술실인가 거기서 애가 그냥 자지러지게 막 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는 아주 끔찍한 기억으로 그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각인되서 그런지 병원에 가면 어디 병명도 안 나오고 아무데도 이상 없다고 하는데 항상 몸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너는 네 몸이냐 너의 자의식이냐 너는 자의식일 뿐이고 사실은 너의 몸뚱이 엄마가 낳아주신 그리고 애써 길러주신 그 몸중에 들어와 살면서 또 그것과 동일시하면서 그것이 못났다고 네가 본연히 엄마를 탓하고 투정 부리고 스스로 불만스러워하고 그건 이미 그걸 네가 전생에 만든 것이든 아니면 다른 누가 만든 것이든 정해져 버린 건데 바꿀 수 없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불만스러워하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네가 스스로 못났다고 그렇게 학대하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네가 그럴 자격이라도 있는 것이냐 엄마는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너를 낳은 게 아니고 그렇게 낳아서 길러주고 너한테 모든 걸 다 해서 했을 뿐인데 너의 자의식이 지금 너한테 주어진 조건을 탓하고 불만족스러워하고 그걸로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기고 뭐 이런 것도 다 네 너의 그 마음이 만들어낸 생각이 불구하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했어요 내가 이제 막 그런 이제 감정에 많이 사로잡혀서 정신이 편한 상태가 아니니까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씩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장 과정에서 자기 육체적인 조건에 민감하게 눈 뜨면서 그런 열등감이나 혹은 우울감 이런 것을 많이 느꼈을 테고 또 살아가면서도 평생 내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대는 저 까마득하게 있어요 자기가 저 클레오파트라나 양기비나 미스 미스 월드 같이 되고 싶은 거죠 진짜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돼 자기가 그런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그런 사람하고 같지 않다고 해서 자기를 이렇게 못났다고 스스로 비난하고 불만족스러워하고 막 하면서 그냥 그 우울의 늪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이 자아는 본질적으로 그런 속성이 있어요 누구나 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게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심각하게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럭저럭 그냥 참고 사는 거죠 완전히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참고 살아야지 어쩌겠어 그래도 살아야지 어쩌겠어 그런 열등감을 없애려고 하거나 혹은 자기 조건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이 자아를 잘 보라는 말이에요 이 자아가 이러고 있구나 하는 거를 자기 스스로 통찰해 이런 자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아가 말짱 헛된 것이고 쓸데없이 자기가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알고 크게 한번 웃어야 된다고 자기를 비웃어야 돼 자아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내용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본래는 아무것도 없다 이 아무것도 없다 이 상태는 그냥 유, 무 사이에서 무 쪽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중도적인 무 이 모든 것이 있는 채로 이대로 잘 비춰보면 그대로 공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아무것도 없다 본래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완벽하고 또 아무런 고통이 없는 상태라고 해도 이것을 미래에 언젠가 내가 도달해야 될 어떤 거 깨달은 다음에 경험해 볼 수 있는 무엇인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대로 이걸 잘 보면 이게 다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 뜨자마자 아 이 세계가 있구나 이 세계에 내 몸뚱이도 있고 나도 있구나 보고 듣고 하면서 항상 이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여기고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언젠간 이것이 또 끝나버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언젠간 또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중생의 생사관 이 생사가 항상 이제 불만족스럽고 나한테 고통을 가져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무지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또 세상에서 뭔가를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을 더 불편하게 만들고 또 이 세계를 더 나쁘게 만들고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이 어지러운 중생계에서 대통령이 된다든지 재벌이 된다든지 해가지고 좋은 일을 해볼 거라고 하면서 하는 짓들이 이렇게 세상을 더 괴롭게 만드는 어리석은 짓일 수도 있어요 아까 마왕 얘기했잖아요 마왕도 이 욕계가 중생들이 다 성적인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이 세계가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욕계가 없어져버리면 큰일 난다 부처님이 성불하시려고 하면 그냥 마왕이 정신없이 흔들려가지고 지진 난 것 같이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른다고 그러기 전에 미리 방해하려고 별짓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이 모든 것이 없는 본래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 이것들을 다 파괴 핵폭탄으로 다 날려버린다고 해도 다 없어져요 그래도 뭔가 남잖아요 이 지구가 다 날아가버렸다고 해도 공간이 남잖아요 공간이 다 없어져버렸다고 해도 우리 의식 세계가 있잖아요 그런 한은 괴로움의 씨앗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괴로움이 또 여전히 일어나고 우리가 그걸 감수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정말 벗어나는 길은 삼계에서 벗어난다는 건 삼계를 깨트러서 이 전체가 다 사실은 없는 것이고 그 본질은 원래 아무것도 없는 상태 우리 마음 주객도 없는 나 너도 없는 그 마음일 뿐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는 것 뿐인 거예요 이제 이 세계가 있다고 보면 그 세계 속에 또 이제 자기의 존재를 흔히 상징하기가 쉽다고 사실은 자기 존재를 먼저 상징하고 그리고 나서 세계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무색게 정신 세계에 있는 신들은 자기 존재를 이 세계와 분리시키지 않아요 그냥 의식 안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제일 낮은 천상은 공무변처인데 그냥 허공과 자기가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허공도 이렇게 그냥 우리가 여기는 물질이 있고 여기는 물질이 없으니까 그냥 비어있는 허공이다 이런 상태가 아니고 그냥 순수한 진공 그 상태만 그냥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그리고 그걸 이제 돌이키면은 다 그게 자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식무변처정이라고 그 다음 무색게 천 그리고 그 식에도 자타의 분별 안팎의 분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까지 거둬져버리면 무소유처정이 된다 그리고 거기서 더 이제 아무런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 버리면 비상 비비상처 천이 돼요 천이 돼요 왜 비상이면 비상이지 비상 비비상이냐면 그 세계에서도 역시 자의식이 있어서 또 세계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근본 문명이 있고 미세한 망념이 있어서 그게 감지되지 않을 뿐이지 그 자아에 대한 집착이 있고 그 자아가 또 세계를 만들어내고 그 세계 속에서 또 괴로워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게 이제 해탈의 세계가 아니고 구경이 아니고 거기서 벗어나야 이제 해탈이고 그렇게 벗어나려면 무화를 깨달아서 이 모든 게 다 연기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 얘기는 이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우리를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비유해서 기세간이라고도 해요 그 기세간은 자아가 위탁하는 세계예요 이걸 이제 의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과거의 착각으로 운명 속에서 뭔가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보는 세계죠 그래서 이제 자아가 위탁하는 이 기세간을 의보라고 하고 이 아 이 기세간 나네 이것이 나야라고 느끼는 자기 존재 이것을 정보라고 해요 이게 자기 마음에 닦여진 정도 혹은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서 어떤 자아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세계에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과 동시에 결정이 되는 거죠 정보 이보가 그렇게 이제 태어나서 있게 되면 그것이 생이고 그게 또 이제 끝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다 수명이 있어가지고 인연이 있는 동안만 그렇게 유지되다가 인연이 흩어지면 또 이제 죽게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것은 생과 사 속에 있는 거예요 생만 있는 그런 존재는 없어요 그리고 생사를 더 이제 나누면 시간이 가면서 자기 존재가 노화에 가고 이 세계가 변화에 가는 것으로 생을 경험하죠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심각하게 좋지 않아서 바로 고통을 느끼는 병이 든 상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생노병사라고 한다고 생사를 이제 더 나누어서 설명하면 이 생노병사 자체가 그러니까 무상한 것이고 괴로움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노병사를 큰 괴로움 네 가지 사고라고 하잖아요 작은 괴로움 또 네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애 별리고 사랑하는데 이별하게 되는 괴로움 좋은 것이 나를 떠나버리는 괴로움 그 다음에 원증회고 원증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만나는 괴로움 그 다음에 구 부듣고 마음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놈이 뭘 구해요 욕망을 공연이 일으킨다고 이것이 뭔가 구하는데도 근데 구하는 것마다 다 얻어지질 않잖아요 이 세계는 한계가 있고 욕망은 끝이 없어서 반드시 구하는 것이 안 얻어지는 상황이 도래한다고 그게 구 부듣고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놈의 마음이 한 번 움직여서 내가 있고 이 세계가 있다고 착각하고 나면은 계속 그 착각을 이어가요 멈추지 않고 자기가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자제하지 못해요 주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오온이 계속 벌어져가고 이 정보 이보의 세감과 자기 존재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오음 성고 자기 오온의 몸이나 오온의 세계 이것이 무성하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 들판에 잡초가 계속 생겨나듯이 이놈 뽑으면 저놈이 생겨나고 저놈 뽑으면 또 딴 놈의 생겨나고 계속 끝이 없이 막 그러는 것처럼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오온 성고라고 해요 이 네 가지 괴로움 합해가지고 앞에 생로병사와 더불어서 팔고라고 사고 팔고 이게 중생이 겪는 모든 괴로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괴로움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게 다 욕망에서 벌어진다고 뭔가를 구하니까 그 구하는 것 자체가 지금 그게 얻어지지 않으면 괴로운 거예요 목마른 괴로움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잠시 해소되어도 또 목말라 계속 그 욕망을 또 채우고 또 채우고 그렇게 계속 해나가야 돼요 끝이 없어요 욕망을 채워가지고 욕망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욕망을 채워가지고 영원한 만족 열반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욕망을 버리는 것만이 길이라고 그 욕망이 안 채워지면 반드시 그게 불만족스러운 상태 화의 상태가 돼가지고 그 자체가 또 괴로워 다른 사람한테도 또 괴로움을 전가하고 끼치게 되고 이 탐욕과 화 이 동전의 양면처럼 손바닥이 앞뒤인 면처럼 같이 물려있는 이것을 그 근원에서 뽑아내야 돼 그 근원에는 이 자아의 무지가 있다고 나라고 하는 놈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리석음이라고 하죠 공연이 자기가 만들어낸 거야 본래 마음이 그대로는 완벽한 상태고 열반의 상태이고 모든 것이 자유로운 해탈의 상태고 모든 것이 하나인 상태고 모든 것이 있지도 없지도 않은 불생불멸의 완전한 상태인데 그래서 어쩌다가 그냥 이상하게 자아가 생겨나 후련히 착각이 그냥 생겨난단 말이에요 이 착각이 한 번은 깨트려져야지 이 착각 따라서 그 착각 속에 벌어진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시간이 가도 영원히 안 돼 스스로 그 착각이 착각이 아 착각이었구나 하고 성찰이 돼야 그걸 자각이라고 한다고 자각만이 길이고 그 자각을 통해서 이 자아가 없는 거구나 그리고 이게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로구나 이렇게 깨달아버리는 것이 그 자아로부터 비롯되는 욕망과 화 그리고 고통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불가능한 것인가 가능한 것인가 가능한 것이 그 가능하다는 것을 옛 부처님과 수많은 해탈자들이 보여줬다고 우리도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그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귀한 일이죠 다 보면은 나는 똑같은 중생이고 다 이기적이고 욕심 욕심꾸러기들이고 걸피사만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막 싫어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헐뜯고 막 하는 이런 존재들인데 이런 존재들 뿐이라면 이게 얼마나 비참하지 이거야말로 무관지옥이잖아요 여기서 벗어난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희유하다는 말 있잖아요 진짜 희유하고 희유한 것이 이 3개에서 벗어난 존재가 있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도 수보리가 부처님의 그 존재를 보고 희유세존 그러자 부처님 여기 이렇게 계시다는 거 이게 얼마나 드물고 귀한 일이에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기적 중에 기적이 눈앞에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비로소 이 답답하고 부재불렁으로 보이는 이 세계에서 우리 생사의 길에서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라고 이렇게 해탈한 사람들을 아라한이라고 하죠 아라한 생사에서 벗어나버린 존재 자아를 자아의 무명을 깨뜨린 존재 이 모든 게 다 연기의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완전히 자극한 그런 존재 그래서 이걸 연각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다른 말로는 은공이라고 한다고 공양받을 만한 분 존경받고 또 이 존재에 필요한 이것저것을 다른 사람이 기꺼이 그 바치고자 하는 그런 존재 공양받을 만한 분 이상하죠 아까 자기 자랑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막 칭찬해 주고 칭송해 주고 떠받들고 존경하고 막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무시하고 깔보고 죽이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없애버리면 자기가 잊지 않다는 걸 깨달아버리면 비로소 다른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양을 자기가 이제 살기를 포켜버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살게 도와줘 뭘 갖다 그냥 막 바치는 거예요 이건 법계의 이치라서 그렇게 되도록 돼 있어요 먹고 살려고 이렇게 개고생할 게 아니고 그냥 다 포기하고 나 없는 상태로 들어가 버리는 게 그냥 아무 고생 안 하고도 놀고 먹는 잘 먹고 잘 사는 길이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런 아라안들이 공양을 받는가 자아의 미망 문명에서 벗어나버렸기 때문이다 그걸 보면 자아를 가진 사람들은 다 부러워해 아 저 사람은 너무나 훌륭한 분이다 너무나 거룩한 분이다 너무 맑은 분이다 존경스러운 분이다 뭐라도 해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분이 세상에 계셨으면 내 곁에 계셨으면 하고 공양을 올리고 또 뭘 배우려고 하고 이런 분을 성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성인이라고 진짜로 성인이라고 할 만한 분은 이 연기를 깨달아서 생사에서 벗어난 자아가 사라진 그런 아라안들이죠 이런 분들만이 사실은 중생님들에게 스승이 될 수가 있어요 천공스승 이런 놈들 진짜 웃기는 짬뽕이라고 왜 그런 놈한테 뭘 배우려고 해 그런 놈 말을 듣고 나라를 이렇게 다 말아먹고 왜 그런 놈을 못 알아보는가 모르겠어요 참 사람이 어리석어도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는지 서울 법대나 나와가지고 사법고시까지 붙어가지고 검찰총장까지 해먹은 놈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평범한 중생만 돼도 아 저분은 자아를 넘어선 분이다 저분은 정말 나를 진실한 자비심으로 당신과 같은 그런 경지로 이끌어줄 만한 분이다 저분이 내 스승이다 이렇게 직감적으로 느끼거든요 근데 도대체 왜 저러는지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평범 이상이에요 무슨 이유인가 모르겠어요 아무리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봐도 저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 처음 봤어요 이렇게 이제 연기를 깨달아서 무아에 이른 성인 두 가지가 있어요 부처님과 독각 영각이라고 했잖아요 부처님도 아라한이라고 하셨어요 다섯 비굴을 제도하시고 나서 여섯 명의 아라한이 있다 여래까지 포함해서 여래도 아라한이니까 은공이니까 부처님도 은공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왜 이 독각과 부처님을 구분하느냐 독각은 자기 해탈에 이른 건 분명한데 부처님처럼 일체 중생을 제도할 만한 그런 인연이 부족한 거예요 이 독각도 이제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소승의 성과 아라한 과일을 증득한 그런 독각 또 하나는 그걸 훨씬 넘어서서 불과를 증득했는데 다른 사람을 제도하지 못하는 그런 부처님이 있어요 이런 부처님을 벽지부리라고 해요 범으로는 빠젯가 부타라고 해요 이 구분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그 수행하는 과정에 처음에 성불을 성불을 목표로 해서 시작해가지고 그 과정 내내 다른 중생을 다 제도해서 다 함께 성불의 길로 이끌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큰 소원을 가지고 가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다 괴롭잖아요 다 괴롭잖아요 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한다고 그 마음만으로 우선 자기가 벗어나는데 급급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괴로움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 이런 것을 미처 보지 못한 사람들이 독각이 된다 그런데 조금만 마음이 일반적이면 평범하면 다 다른 사람의 고통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마음 먹게 돼요 그리고 그게 인연이 인연이라 다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 앞에서 이 수행은 성부를 목표로 하는 것이고 성부를 하게 되면 중생을 제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바랐던 대로 우리 모두를 다 그 열반의 길로 이끄는 그런 일을 내가 하기 위해서 이 수행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마음 먹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부처님 앞에서 서원을 세우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연등 부처님께 처음에 그런 서원을 세우고 그래서 네가 나중에는 어느 세상에 부처님이 되어서 이름을 석가모니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런 수기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부처님 전해에서 그렇게 서원을 세워야 되는 사홍서원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로 그래야 되겠구나 이게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나도 얼마나 많은 생을 거쳐도 결국은 이루어야 할 이것 아니면 다른 데다가 뜻을 둘 수가 없는 지구의 목적이로구나 이렇게 속으로 여겨야 된다 분명하게 그리고 아주 굳건하게 그래서 그 길로 이제 항상 그 중생을 제도하려는 마음 함께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마음 바라성아재의 마음 이걸 가지고 나아가야 결국은 이제 벽지 불이나 그 소승의 아라한 이 아니고 영각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성불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부처님처럼 실제로 많은 중생을 제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되어 가지고도 한 중생도 제도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일반에 드려야 되는 벽지 불의 그런 처지에 떨어지지 않게 된다는 말이죠 이게 엄청 어려운 얘기 같고 요원하고 먼 미래의 일 수많은 생을 거쳐야 되는 너무 막막한 그런 일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실 모든 중생은 이 자각만 분명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나한테 그 마음이 있어요 나를 벗어난 마음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다 부처님처럼 구경열반에 함께 이루고자 하는 마음 이게 다 있잖아요 지금도 이것만 분명하면 된다고 이 마음으로 그냥 살아가면 돼 이 마음은 본래 부처님 마음처럼 완전한 지혜 대반야와 완전한 자비심 대자대비심으로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 마음밖에 거기서 나오는 게 없어 이걸 쉬운 말로 하면 슬기롭고 착한 거예요 슬기롭고 착하게 살면 돼 언제나 그 마음 잊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잘못 사는 사람들 보면 우선은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문명 때문에 자아를 가지고 그냥 자기가 좋으면 좋을 줄 알아 자기만 좋으면 다인 줄 알아요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행복이 얻어질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 그게 그게 어리석음이죠 그리고 또 착하지를 못해 본래 사람이 착한데 다른 사람 보면 서로 통하고 또 동질감을 가지고 또 사랑하기도 하고 뭔가 해주려고 하고 위하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그 마음이 어리석음에 지워져버린 거예요 이기적으로 행동해 악한 짓을 서슴지 않아요 착해지려고 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착하게 살아야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수없이 배웠으니까 귀에 못이 박혔잖아요 이때 못은 쇠로 된 귀에다 떼고 그렇게 때려박은 게 아니고 이 살 같은데 어디 뭘 막 많이 닦고 부딪히고 눌리고 해가지고 굳은살 박힌 거 이런 걸 못이라고 해요 한글에 못이라는 뜻이 그런 굳은살 이런 의미도 있다 그러니까 귀에 그 굳은살이 박혀가지고 감각이 없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는 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아무 느낌이 없어 저 백낙천이 상총선사 아니 조가선사를 찾아가가지고 좋은 말씀 들려달라고 하니까 착한 일 많이 하고 나쁜 짓 하지 말라고 그런 말쯤이야 삼척동자도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가선사가 삼척동자도 알기는 쉽지만 여든살 먹은 노인도 행하긴 어렵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말 배울 때부터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배우고 학교 갔을 때 배우고 살면서 배우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왜 그렇게 안 착해질까요 귀에 옷이 박혀가지고 경전의 말씀도 너무 쉽게 쉽게 쉽게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귀에 옷이 박힌 사람들이 그냥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어렵게 쓰는 거예요 법정스님은 되게 말씀을 쉽게 하시고 간결하게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말씀이 이렇게 이제 귀에 옷이 많이 박힌 사람들한테는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 번 또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슬기롭고 착하게 사는 것 이것이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우리 모두가 다 부처님의 열반의 경지로 3기에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나아가는 길이라는 말씀을 길게 어렵게 해봤습니다 가서 공약 맛있게 하시고 착한 마음으로 또 지혜로운 마음으로 다시 모이자고 오후에 2시에 2시에 모이자고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제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에 너무 못이 박혀가지고 착한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자들 보고 너 참 건강해 보인다 그러면 되게 오역적인 말이라면서요 이쁘다고 해야 되는데 안 이쁘니까 해줄 말이 없어서 그냥 건강해 보인다고 한다더니 좀 못난 사람한테도 너 착하다 착하긴 하다 이렇게 흔히 얘기하고 누구 착하다고 하면 그 사람 되게 무능하고 머리도 안 좋고 뭐 잘 못한다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처럼 말이 그렇게 돼버렸다고 흥부 같은 사람 우습게 알듯이 근데 이제 그 착하다는 말을 다시 돌아봐야 돼 너무 쉽고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간과해온 말 그거를 아까 그 백낙천처럼 깊이 다시 새기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 안에 원래 있던 그 착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꺼내야 된다고 착하기만 하면 안 돼 지혜로워해 그래야 세상 살아가면서도 다른 사람을 돕는 거나 혹은 바르게 처신하는 거 이런 거를 인과에 맞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실제로 원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게 그렇게 살 수 있게 된다고 착하기만 하면 안 되고 착하고 지혜롭게 우리 마음이 본래 착하고 지혜로우니까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지혜와 자비 이것이 부처님의 마음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의 두 핵심입니다 이것이 새의 두 날개나 술의 두 바퀴처럼 한쪽이 빠지면 안 돼요 항상 이걸 같이 착하면서도 지혜로우게 또 지혜로우면서도 착하게 그렇게 살면 된다고 너무 간단하죠?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